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대공리에 소재한 곧 중공될 신축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지면적 478제곱미터 약 145평입니다. 건축면적은 98.57제곱미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수 2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주택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전체 매매가는 2억6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외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진 매물이며 기존 마을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인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주택 매입 시에는 캐노피, 외부 바베큐 시설 등 1,500만원가량의 서비스 시설물들을 추가로 설치해드릴 예정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주택 앞쪽으로는 막힘없는 조망이 펼쳐져 있으며 향후에도 조망을 가릴 일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주택 매입 시설 주택 매입 시설 주택 매입 시설 이제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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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입 시설